우리 지금 한강으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수의 공수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번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뷰라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이 뷰라에서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야, 지창돋을 수업하고 업무 내에, 업무 내에, 스페이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야, 근데 혹시 그거 불러줬으면 키신 거죠? 오늘 막방이에요 오, 거기 사람 많아? 거기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요? 나도 옛날에 야수생들 진짜 한강 많이 가는 거 막방이니까 뭔가... 뭘 그렇게 해야 되지? 뭔가... 진짜 잘고... 혜연адц돈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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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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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머리카락 멋이네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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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게 됐네요 찾는 시간이 1번이 있어요, 그렇죠? 연락할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세훈이, 세훈이 아마 지금 퇴근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찬열이 지금 아마 무대에 오라 가기 전이라서 한번 애기한테 해봤네, 누구야? 찬열이 이거야? 그래, 아니, 하면 안 될 수 있었지? 안 될지 못했다 adalah,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지 못해 지금 지금 저희는 Everyone, 저희는 다른 곳이 이제 다 bom 이제 그래서 아직 아직도 못 찾고 다음에 이 사진을 만나면 그 다음에 뵈너와 함께 만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함께 만나요 에피큐언 노랑에 뵈너가 있는 영화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뵈너가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제가 이 회의에 대답해봐 제가 먼저... 우리 스타벅스 좀 써도 돼요? 커피? 커피 있어요? 커피? 여기 카페만 여기 여기 카페만 아니 그러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커피 있어요 네? 뭐지? 어우 더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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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것을 본 학교에Boer 보았을 공부해 두 번째, 랑아오믈 하고 마치고 돌아가서 commencer 때보다 더 길고 일하는 곳은 한번 볼게요 ulates 한참은 OK! 이거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이에요 저 이거 도도 이렇게 하면 나의 색을 너무 궁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야 천연아 아이고 천연아 너 한국이라면서? 어 나 한국에 있어 저... 제가 한국에 없어요 지금 알아 너 지금 한국 없는 거 뭐 형 라이브 하고 있어요? 어 라이브 하고 있어 너 라이브 이벤트 이렇게 저 보여 지금? 보여줘? 예 한번 인사시켜줄게요 오케이 시켜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위학원 원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네 네 형 저 음악방송 하는 거 봤어요 형 아 진짜? 얻은 거 제일 좋아? 네 저는 이렇게 보여 보여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형 얼굴 보인다 아니 그 뭐지? 그 무슨 주황색? 무슨 재킷 입은 거 뭐지? 주황색인가 무슨? 주황색? 약간 아닌가? 주황색? 주황색는 뭐? 어제 어제가 무슨 어제가 뭐였지?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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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 그거 봐 그거 좋았어요 어 아 그거? 그치 그치 네 오랜만에 뮤비도 봤어요 형 뮤비 근데 진짜 방송 가니까 되게 네 아 생각나죠? 어 우리 멤버들 많이 보고 싶네 저도 혼자서 다니면 그 생각 많이 하겠네요 너는 언제 다시 컴백할 거야? 나 지금 한강 왔어 왜냐면 나 내일도 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여기 와서 한강 와서 좀 보고 좀 옛날에 거든 거리 좀 걸어보고 알잖아 나는 약간 항상 그렇게 좀 추억에 추억을 좀 그러니까 저는 저도 형 이제 금방 나와요 언제? 그건 비밀 말은 스포일러 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네 솔로 나와요 솔로 오케이 그러면 뭐 오케이 인스타 올려주세요 어 근데 중국 중국도 와서 좀 뭐 좀 해 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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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우리 기다렸던 팬들이 진짜 많아 네 형도 형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중국에서 하고 싶어요 해야지 우리 네 저 중국어도 지금 좀 들었어요 형 오케이 한번 해봐 안녕하우 베이찬님 워 워 워 베이찬 페이찬 oike 엑소에 엑소에 에리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엑소에 워 엑소에 엑소에 정국 알았어 맞아, 완전 완벽했어, 워시 안 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볼 때 나중에 가능하면 네가 진짜로 장난 안 치고 네가 진짜 중국어도 하나 녹음해서 중국에서 보여줘, 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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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한테 무조건 어, 하자 오케이, 엑스야 그러면 만약에 중국어 버전 필요하면 내가 더 핏 해줄게 오케이, 콜 콜 통짜로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런 거 필요하면 사... 이 새끼야, 이거 생방송 이 새끼야 아니야? 알겠어요, 저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 오케이, 너 이분에서 컨설팅 잘하고 오케이, 짜요 어이 고마워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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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서 좀 걸어볼까요? 마스크 주세요 나버베드 빠지죠 가자, 가고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많은 추억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걸고 그다음에 왜요? 이렇게 걸어요 차가 많아요 오늘 내가 제일 많이 가는 곳에 거기에요 농구장 인증이 좋은데 대표를 해냈니 나 너희들이 많이 promotion 이거 이렇게 비행히 치우고 이 Iran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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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도 안정도 다가가 이곳 먹으러 가고 싶어 이것은 그런 동행한 차량이에요? 이거 혹시 자전거 그거 돈 주고 그냥 계속 탈 수 있는 자전거에요? 아니죠? 이거 개인용이에요 개인용이에요? 몰랐어요 와드랜자의 윈도우 어? 여기 앉아도 되는거에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고도 피어스에요 같이 고표 보러 갈까요? 여기가 많은 기억이 나요 여기가 너무 많이 기억나요 제가 화를 보러 갈게요 제가 화를 보러 갈게요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영상 좀 찍어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괜찮지 마. 여기서 좀 찍어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디다... 너 왜 이렇게 말하는 중이야, 내 편이야. 그래, 그래. 너 왜 이렇게 말해? 너 왜 이렇게 말해? 괜찮아, 괜찮아. 너 왜 이렇게 말해? 저 우리 만약에 지금 챌린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여기? 네. 어차피 미국 쪽에 저한테 여기서 찍어야 돼. 미국? 여기? 아니요, 안 끊었어. 계속 여기 있어. 여기 뛰어... 한강... 한강용? 한강용? 아... 제가 대박이니깊으니까요. 응? 아니... 내가 말할 것 같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3개가 나타났어 3개가 나타났어 여기가 이리와 네, 먼저 일 놔. 오케이. 아, 무슨 이제는 왜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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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아, 도셔요, 도셔요. 알았어 알았어 그 레퍼런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는 뭐 좀 촬영 좀 하는 거 있어서 하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